홍지원 교수님은 회진 후에 오실 거예요? 어떻게 아세요? 어떻게 알게 됐어요? 연락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? 네. 아 그냥 기다리는구나. 꽃은 어디서 샀어요? 지하 꽃집에서요. 아 지하에 꽃집이 있구나. 저 근데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? 궁금해 해야 돼요? 아니 그게 사람이 그렇잖아요.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으면 예의상 질문 하나쯤은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왜요? 그러게. 왜지?